아주 먼 곳에서 찾아온 언데드 총잡이입니다. 언데드가 아닌 것 같은... 데드인 것 같은... 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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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들이 소밑 총 맞고 멀쩡한 거 보면 사실 몬스터들 블루아카이브에서 온 게 아닐까요? 뭐... 아 센세 힘이 약해서 총을 살살 쏘는게 아닐까 아니 내 체력 싹 깎는 카드가 왜 있는 거야 라가 불린 정신이 들어 우어맨 어디가냐 wre더 약태라 바짐서 외톨이 정번개 어 개꿀 예슈타르트 예슈타르트 앗 카운터다운 이생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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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거 봐라 스럽다스러워 아니 장난하냐고 영바람간다 이제 뭐 나오냐 아룬바 감기샷 감기샷 이제 쓸만한가 쓸만하지 않은가 쓰레긴가 아닌가 위발이라 안쓸수도 없고 비발이라 안쓸수도 없고 망할지 몇 년 y located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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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유물이 피로가 급지 굳이 다지자면 에너지유물은 역시너지지 되거나 해야겠다 나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아픈 만큼 강해진다 아마도 여러 마리 쓰면 좀 빡센 아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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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하는게 거의 허밋 정석인거 같은데 애가 그냥 나사빠진 똥키여서 그냥 정신줄 놓고 한 무덱 돌리는게 아니 그냥 얘는 꼬반 밸류 챙긴 다음에 꼬반 밸류 챙긴 다음에 무쇠 카드로 무한댁 만드는 캐릭터 졸라 얼탱이 없네 이게 캐릭이냐 이라고 할부앗네 건바 강워메일코데요 얍마 영겁이나 가져가 안에서 성급함 내비턴 성급함만 가져오면 되는데 아 요정 빠진다 이자 캐릭터 아 타격이 방해 근데 다음 턴에는 타격 죽일 수 있으니까 아 타격이 방해 아니요 하하 큰일 날뻔 범바 말이없네 아 영겁견이 나왔다잉 근데 뭐 초반 버티는 거는 필요하니까 달빙이 잡으려면은 밸류 올라가는 카드 있어야 돼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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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조받은 무기로 아 조져 엄바떡락 온도 깔끔 아니 짐각한 소중 방금 서순을 하실 수 있겠군요 군서에 맞게 하기 쉽지 않음 이럴려고 영겁 집었구나 장소가 많아도 성급함 성급함은 두 개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두 개 넣으면 더 잘 돌아가지 않을까 아닌가 대충 힘 올라가는 카드 하나 아이 뭐야 그러지마 안파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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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바디를 올라가면 오히려 좋지는 않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네? 아니야. 성장하는 카드가 필요해. 적전체에게 취약을 부여합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힘을 감소시킵니다. 아니. 이딴 거 말고. 힘을 증가시킵니다. 해로운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이런 걸 줘야지. 안그러냐. 오. 왕끼? 어? 어? 아이 뭐 못 잡지 않겠지. 그냥. 좀 귀찮겠네. 갔다. 이딴 거. 이딴 거. L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진짜 연막탄 참기네. 이 연막탄 진짜 와. 이 약물과 아꼈는데. 귀찮아서 빠졌네. 어느 패벌에 잡고 있어. 만절대친다. 아니. 마트르시카 폭탄. 이런. 끔찍한 캐릭터는. 정말 처음이야. 이러고 싶지 않아. 바대. 장섬 있으면 바대도 필요 없는데. 근데 바대가 딜 더 세니까. 바대를 쓸까. 바대랑 결이랑 섞을 수도 있고. 우리의 결이. 이제 결이 대기방댐. 바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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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오졌다 이게 총이지 꼭 맞으면 죽어야지 오게 맞아 소금한 오게 맞아 소금한 발팽이 뭘로 잡지 진짜 발팽이 뭘로 잡지 진짜 작품이 좌우 출견낼 초콜렛 들이 profits 못잡진 않을려나? 못잡을려나? 모르겠네 길쫓고! cą! 예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드리니까 여기다가 복포 바르면 160이고 취약 바르면 240이고 펜총이면 360 회력을 360으로 만든 다음에 포션을 빨아서 터뜨리자 달팽이 폭파 계획이던 이번 턴의 기회가 나오냐고요? 안 나오지 않나? 어허허허허허허허허 길 얼마나 나오지? 나 그냥 때려볼까? 꼬라박아요 꼬라박 길 대충 길 대출 땡긴 허밍 대충 땡긴 것도 맞지 그 말도 맞다 다가가 지난랄 정신이 있는 곳에서 정신이 있는 곳 적정 지난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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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뇌토리 방성 호흡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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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하지마 힘 그만 깎아 아니 안 그래도 1년 내내 때려야 되는데 꿀밖이 아네 이런 야 아래 아래 빵 방금 틸 되게 셌을 것 같은데 90일에 펜치옥에다가 270 가까이 나왔겠네 버스는 빼버렸고 버스는 빼버렸고 Mostly 안에서 1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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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 2tr 1tr 2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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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tr ilk 잊아 을아 제품 End 2차 끝만 공격카드 다지고 육품도 올리면 되겠다 아니 뭐 이런 일단 화상부터 집어야겠지 그림자 망토 강화되어 있었으면 더 편했을텐데 그 다음에는 강섬 지워야겠다 강섬 지운 다음에 골드샷 지우고 스냅샷 스냅샷 어떡하지 아니 못 깬 거 아니에요 아 다음 턴에 200딜 넣으면 깨는구나 스냅샷으로 방어하려면 에너지 필요하니까 육품으로 방어해야 되고 육품으로 방어하려면 오히려 지워야 되는 건 스냅샷인가 육품으로 방어 지워야 하는건 놀랍게도 스냅샷? 아리벌트 코스윙 아니 유품색 방어도가 놀라 진짜 거지같이 잡는다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이런 캐릭터가 손재산 안된다 패치되기 전에 왓츠업 오는 것 같네 추하게 잡은거 치고는 성적이 되게 좋다 엘리트 11마리 잡았고 영웅팔 이어서 등반해라 그것이 허미색일 영법서 책특 안읽음 영법서인줄 알았는데 냄비 받침이었네요 멤버십 카드 121골드 할인했는데 99골드가 남았다는건 영법서인줄 알인건 영법서인줄 알인건